과연 모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은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선거부정 문제의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은 이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 중에 소수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알고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문을 던지게 되면 맨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이 바로 이해찬 전 당대표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9월 14일 기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입건한 다음에 한 5개월 이후에 시사인에서 독점 인터뷰를 한 겁니다 나는 왜 20년 집권을 말했나 좌파 20년 장기 집권론을 맨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분이 바로 이해찬 전 당대표입니다 그 20년 집권론의 소위 무기가 뭐겠습니까 뭘 가지고 20년 장기 집권론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더욱더 그것이 더 인플레이션이 돼 가지고 50년 장기 집권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뭐 아주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자신들은 선거 결과를 제조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손에 쥐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 9월 14일 인터뷰 기사이기 때문에 이때 인터뷰를 할 때는 세 번 정도 검증을 받은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데 성공했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광력단체장 서울구청장 그리고 전국의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또 전체를 다 그야말로 훔쳤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의회의 110석 가운데 102석을 소위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민주당 몫으로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 15일에는 총선을 통해 가지고 양정철과 이건영 씨의 양콤비의 명활약에 힘입어 가지고 그야말로 거대 여당이 180세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 정도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소위 권력의 탈취 사건에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이해찬 전당대표 입에서는 20년 장기 집권론을 넘어서 50년 장기 집권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그냥 부정을 하면 모든 권력을 다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찬 씨는 전후 맥락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가운데 하나일 것을 저는 추측합니다 그럼 민주당 수뇌부 가운데 이해찬 전 당대표만 알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수뇌부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소위 부정성거를 통해서 권력을 약탈하는 그런 종류의 본인들이 무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고 선관위의 특정 지역과 특정 노동단체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20년 50년 장기 집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점을 보시게 되면 2018년 1월 16일이니까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한 5개월 앞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추미애 씨가 최소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했고 추미애 대표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구기관인 민주연거 논장이었던 김민석 씨는 지방선거와 개헌은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준비하겠다 이해찬 의원은 1월 25일 날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맨 처음 내세운 것은 2017년 5구 대선을 며칠 앞둔 4월 30일 날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박원순과 안희정과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찬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영속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그것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완성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을 노예화 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야말로 비밀병기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수뇌부는 대부분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들끼리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로 두 번째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25개 구청에서는 모두 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단행됐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서초구청장 조은희 씨만 22%의 부정선거에서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22%를 부정으로 했음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빼앗겼습니다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 몫으로 됐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0% 뭐죠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냥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 선거를 훔치고 17개의 시도광역단체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경기지사와 대구광역시 시장만 살아남았고 자유한국당의 몫이었고 모두 다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장 선거에서도 권영진 시장이 60%를 육박할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한 차이로 사전투표에서는 대구시장도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뭐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광역단체장 그리고 소위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여러분들 강력시의회 서울시의회 대전시의회 이런 걸 다 그냥 훔친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써 2018년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17년 5월 7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전국 차원의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 그리고 부정선거의 상황은 모두 다 이런 콘텐츠로 정리되어 가서 공병호 tv에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수뇌부는 다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호합니다 이것이 2018년 6월 13일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입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씨고 아마 이분이 홍영포실 겁니다 원내대표 그 당시 아마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해찬 당대표가 계시고 그다음에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는 2017년 5월 7일 대통령선거에서 시운전한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본격적으로 화려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바로 그 선거가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소위 부정선거라는 비밀병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전투표 총선은 소위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전국평균 25%로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조작을 했던 그런 선거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고 그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3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2%를 조작했던 서울시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던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고 완전히 황교안 후보를 아웃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그런 선거가 총선이었습니다 그 총선의 사전투표일이 아마 4월 12일 날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저녁에 바로 정봉주 최고위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겨냥해서 나는 너희들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봉주 당시의 최고위원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 뭐겠습니까 사전투표가 마친 바로 그날 저녁에 상당히 개강된 그런 상태에서 정봉주 위원이 BJ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 나와 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여기서 너희들이란 부분에 떠오르는 분들은 양정철 당시의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이건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이렇게 그 당시 아마 사무총장이었을 겁니다 사무총장이 구리시 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조작에 의한 소위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4월 13일 오전 8시 무렵에 천기를 누스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건형 씨가 이른바 보정값 전국의 조작값을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천기를 누스라게 됐습니다 163석을 쪽집게처럼 예측한 민주당의 숨은 손 이근영과 양정철의 맹콤비 이것이 선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2020년도 4월 17일 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수뇌부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고 지금쯤은 아마 민주당의 위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소상하게 알고 있지만 다 입을 아마 다물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선거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4.15 총선과 4.15 총선 당시에 아마 원내대표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총장 그리고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소위 원내대표로 활동했던 소위 선거부정 문제의 소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을 소위 민주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분은 바로 이 윤호중 의위원일 겁니다 구리의 지역골을 두고 있는 이 윤호중 의원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2021년 또 4월 16일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선거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4.15 총선에 4.15 지방선거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무총장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는 원내대표를 맡았던 윤호중 씨가 아마 이런 실무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소식이 2021년도 8월 2일 날 2020년도 4.15 총선의 1등 공신 이건영 이재명 캠프로 옮겨가다 양정철도 이재명을 돕나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카우스 하는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이건영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선거 조작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최근에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인데 대선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여기에 우상호 씨 그다음에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씨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송영길 씨도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알고 있겠습니까 우상호 씨라든지 586 운동권들은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선 가운데서 대선이 끝났을 때 이제 이재명에게 전한 송영길 우리가 이깁니다 푹 자고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3월 9일 오후 8시 30분 무렵에 유튜브 채널 오마이티비에 출연한 송영길 당대표는 제가 출구조사 전 이재명 후보와의 통화에서 이깁니다 잠 푹 자고 이따가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판세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를 개표 상황실로 분리하자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소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거 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쳐가지고 막강한 화력을 갖춘 그런 상태였습니다 2017년도 5구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완전히 입증된 것이 바로 선거 조작 기술입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의 몇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바로 자신들이 미는 그런 후보에게 얹어주는 그런 방식의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잘 작동된다는 것을 실전 경험을 세 번이나 성공시키고 네 번째도 여러분들 상당히 효과를 본 바로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그야말로 당일 투표에서는 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동 단위로 44% 이상 정도 승리하는 그런 사전투표 조작 기술이 네 번 정도의 충분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득담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민주당의 수뇌부들은 추미애, 송영길, 우상호, 윤호중, 이재명, 이낙영, 이해찬, 양정철, 이근영, 박홍근 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여타의 민주당의 검뱃질을 다신 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선거 부정이라고 해서는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세상 일반 문제에 대해서 어리버리 하더라도 자기 생업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소위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는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라는 부분들은 신기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그냥 분석하게 되면 그냥 낱낱이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5구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그렇게 당선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바로 선관입니다 어떤 관련자가 깊게 관여했는가 라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기관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 생산한 기관은 러시아에 있지 않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발표하고 생산한 최종 책임 기관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을 물을 때 공산품 같은 경우는 소위 문제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야말로 소위 생산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최종 상품입니다 그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상품을 생산한 생산 주체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생산 주체는 중국에 있는 모호기관도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모호기관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 무슨 노동당의 무슨 대남 총괄본부도 아니고 바로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소위 선거 부정에 직접 뭡니까 생산 주체입니다 물론 그것을 메인 서버에서 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했다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원격으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현대 자동차가 여러분 소나타를 만드는 소나타가 뭐죠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현대 자동차가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데이터의 최종 책임자는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데이터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제조가 돼서 나온 것이 확인된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일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묵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책임 주체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관위에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야말로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루집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차장 하에 기획국, 홍보국, 정보자료국, 선거국, 법제국, 조사국, 선거연수원이 있습니다 사무차장 하에 두 명의 실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소위 전산조작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입니다 선관위 내부의 전산조작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상황이지만 조직도를 볼 때 저는 사민이라고 봅니다 4.15 총선거와 관련해서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세한 그리고 이번에 6월 9일 날 장관급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 사무차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확진자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속구리 투표라는 그런 책임을 갖고 퇴직한 김세한 전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거에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기획실장이라든 이런 걸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는 김세한 전 사무총장이 속구리 투표로 여러분들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박찬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대형으로 1인 치의 체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세 번 선거가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의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소위 중앙선거 관련해서 발표한 모든 선거 결과가 엄청나게 조작된 값을 만드는데 이 3인이 총책임자였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조해주 체제로 치루어졌고 2022년도 3구 대선은 김세한 사무총장 체제로 이루어졌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박찬진 사무차장 체제 사무총장 대형 체제로 이루어졌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엄청난 전산조작의 이름 증거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찬진 사무차장은 엊그제 6월 9일 날 장관급 사무총장으로 그렇게 성진했습니다 박찬진 씨가 저는 실물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찬진 씨가 핵심적인 저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스마트한 소위 실물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1963년생 광주광역시 출신 광주서석구 졸업 전남대 사학과 졸업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아주 그러니까 소위 선관위 조직에서 로얄코스를 밟아왔고 결국은 가장 꽂힌 사무총장까지 6월 1일 지방선거가 전산조작으로 점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하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선관위의 이름 핵심인물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조직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정보자료국에서 전산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무차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무차장이 진두지혜를 하겠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선거정책실당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자료국의 전산담당 실, 국장, 차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선관위의 핵심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전산조작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인물의 박찬진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한 전 사무총장 그리고 조혜주 전 상임위원이 모두 다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안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세상의 천지에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이 세 사람이 맡았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확연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문제가 덮이는 경우에는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구명이 되겠죠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입니다 대법관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대법관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고 또 서울법대니 이와여대법대니 이런 법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몰랐다 모르고 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생업의 현장에 바쁜 분들도 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압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대법관을 이루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12인의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확신이 있었으면 벌써 여러분들 다 4.15 총선거와 관련됐던 13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원고척 소송 기각을 다 내렸을 겁니다 현재 지금 초미의 관심은 인천 연수월에 민경욱 의원과 관련된 것이 대법원 2부 조재연 민유숙 이동헌 천대엽 사인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이 정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필사적으로 원고척 기각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6개월 안에 여러분들 마쳐야 될 선거무효소송을 2년 3개월째 지금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출신 동기라고 보면 조재연 씨는 그야말로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재검표 현장에서 소위 증거물들을 축소 은폐하게 해서 혈안이 돼서 노력을 했습니다 양산을 여러분들 재검표 현장에서는 촬영을 불효했고 대부분의 뭡니까 그런 위조 투표지들을 다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이 민유숙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조재연 씨는 또 어떻겠습니까 인천연수월에 재검표에 조서를 꾸몄는데 법원 조서를 감정 조서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거물을 은폐하고 그리고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그야말로 위변조돼 가지고 원고척 변호사인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연 변호사에게 제출이 돼 가지고 김형철 전 공군 장군으로부터 이렇게 고발을 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민유숙 씨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에 대한 그런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100% 민경욱 원고척 소송을 기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겠죠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고척 선거 무효소속을 기각한다 이렇게 아마 판결을 벌써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아마도 그들의 결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대법관들은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옹호해서 마지막까지 깔아뭉개는 이런 행편없는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풀보다 먼저 눕는 겁니다 권력의 동향에 권력이 바뀌었지만 그 바뀐 권력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밀어붙였던 원고척 소속기가 사의로 총선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쪽으로 아마 몰고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저는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관이 아니고 대법관이니까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결성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이 썩어문들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법부가 엄청나게 부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부터 수선을 해야 될지 정상화가 될지 참 기약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국가에서 정의의 최후보로인 소위 대법관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은행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새 정권에서는 반드시 4.15 총선에 중앙선관리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씨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혁명을 부활시킨 재판거래 사건 화천대유의 긴만배와 아홉 번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혁명을 부활시킨 그 사건은 맹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1959년생으로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해서 사법고시를 통해 가지고 대법관까지 오른 권순일 씨 4.15 총선 당시의 권순일 씨입니다 권순일 씨의 소위 사법거래 의혹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정의의 소위 정립과 대한민국의 정의의 재학보라는 것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될 사건으로 저렇게 봅니다 대법원 모두 다 압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의 선거일날 전날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선중앙동화가 다 사설을 통해서 선거일날 아침 혹은 그 전날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중앙동화는 중앙일보의 김방연 대전총국장의 그런 칼럼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선거 부정문제를 지금까지 제대로 다룬 적은 없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소적은 6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열들과 우리의 선배들은 4.15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항의해가지고 4.15 의거를 일으켰고 대한민국의 소위 부정선거 없는 그런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배는 많이 불러졌고 국민소득의 3만 5천불 달러를 육박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도리와 선학개념은 행편없이 무너져버린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오로지 돈, 오로지 이익, 오로지 진영, 오로지 뭡니까 지역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나라가 우리가 돼버린 겁니다 대법관들은 다 알고 있고 신문기자들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은 입을 다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받고 있는 야당으로서 이번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국민의힘이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 두 인물입니다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하태경입니다 52세, 37, 8세가 될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분들이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2020년 4.15 총선에서 해운대의 선거 데이터를 보면서 또 하태경 의원조차도 부정선거를 상당히 많이 당했더군요 사전투표 조작을 특히 하태경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운동권 출신의 인사고 그다음에 소위 조선 프로듀스 101이라는 가수 선발의 디지털 조작을 밝히는 데 크게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종일간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가장 크게 명활약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과 하태경입니다 이준석은 원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가 아주 의욕의 대상이 됐습니다 ARS 투표하고 모바일 여름 투표의 그런 경선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나 선거관리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이쁘게 보이겠죠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체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선 의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다 잘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의 강릉시 이름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적지만 규모가 다른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정선거를 당한 거죠 무소속을 출마해가지고 이들 다 잘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건인 권영세 의원은 용산구에서 2020년 4.15 총선에 살아남았습니다 0.4%의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낙선을 피했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했음에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을 인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에 불구하고 0.4%는 아주 몇백 표 차이로 성공했기 때문에 권영세 후보가 부정선거를 모른다 그거는 지나가는 계도 우슬린입니다 다 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업과 관련해서는 잘 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나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들이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목숨줄이 걸린 생명줄이 걸려있는 일종의 자기의 직업입니다 자기의 직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알고 있고 민주당 수뇌부가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 수뇌부가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물 뿐이다 이런 상황이었죠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꽃향기님 말씀처럼 정거들이 수두룩한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9번인가 그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도 원래 똑똑한 사람인 거죠 아버지가 연체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죠 또 특수성으로 수사를 잘했으니까 줄도 잘 썼겠지만 검찰총장까지 됐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3월 4일인가 경주 발언이 있었죠 부정선거 한다면 이 나라에 살 수 없게 할 것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를 4,5일 앞뒀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만일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 살 수 없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저도 부산에서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떻든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출세지향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세의 최고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정치계에 입문해 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에 오른 겁니다 4,15 부정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어떻게 처신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데자뷰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관련 수사 하나 안 하나 2020년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이면 거의 웬만한 뭡니까 부정선거 4.15 총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진 시점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4.15 총선이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고소와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착수가 차일필 미뤄지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4월 15일 전국주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하여 조작을 했다는 시민단체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고소와 고발권을 포함하여 무려 100여 건이 넘는 고소와 고발권이 검찰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 측은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 착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월 26일 기사입니다 2020년 6월 26일 기사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두 달 1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4.15 총선이 지나고 두 달 10일이 지났으면 거의 부정선거에 가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밝혀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10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모두 다 깔아뭉긴 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조직 생활에 크게 때가 묻지 않고 학자적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지사적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다 절대적 가치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해지는 유튜브 채널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사회를 향해서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골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이들 세대로 해서 우리가 절대 이것을 양보해서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동갑내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검찰 조직에 굉장히 익숙해 일 것입니다 검사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죠 사건 수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수사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사는 반드시 수사해야 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사람은 자신이 겪어오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보기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과 지나온 행적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다루지 않는가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이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살아온 그런 소위 검사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란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 고려와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가지고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대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다는 것은 선택적 정의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도저히 저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렇게 아마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예상을 하고 예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나친 낙관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가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4.15 총선회 시작해 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뤘고 2월 1일 지방선거를 지금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써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2017년도 5구 대통령 선거를 다 파악이 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소위 공직선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지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소위 실정자료 실정 숫자를 가지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이런 것 같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숫자가 d를 받침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방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다 알면서도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손자를 가진 그런 할아버지로서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발신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고